농연입니다. 참외 농연의 정석을 또 해봐요. 물 온도 환기 이게 기본인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물은 식물한테 70에서 95%를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추운 겨울 한파에도 몸이 얽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해줍니다. 물만 소량으로 꾸준히 공급해주면 pH, 2C라든지 이런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장애를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재배론에서 물은 순의 양, 비배관리와 뿌리, 열매 모양, 열매 양 등 이런 다양한 부분에 영향력을 끼친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순의 양은 뿌리 컨설팅입니다. 뿌리의 컨설팅은 비배관리, 물과 비료와 직결을 하는 부분이고 물 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초의 생육의 폭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 주는 방법, 뿌리 컨설팅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많이 표현하는 게 물 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폭발점이 나오니까 온도 온도는 식물의 생장속도 및 강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어느 기까지만 속도가 증가하고 적정 온도를 넘게 되면 오히려 생육이 나빠집니다. 왜? 체내의 수분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체내가 수분이 부족해지면 세포가 물러, 물러, 무르거나 타는 현상이 발생한다. 현 농업은 시설농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깊은 면적이라도 시설 여하에 따라 열매 수량 및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간 온도, 야간 온도 및 이런 부분을 생각하여 재배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주간 온도에서 생과 상을 결정이 되고 야간 온도에서 생육속도 및 열매 품질이 결정이 된다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식물마다 적정 온도가 달라서 몇 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온도에서 생육속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온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순의 양을 줄여라와 온도는 직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수확하려면 온도 관리가 절대적이다. 온도는 생육속도가 중요합니다. 1, 2등 시세에도 온도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온도의 변화는 식물의 노화와 이어지기 때문에 노화가 가속화되면 열매 품질이 형태상에 떨어진다. 이거 말을 좀 고쳐야 되겠네요. 온도는 속도기 때문에 온도를 높게 관리하면 그만큼 빨리 노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습도. 습도는 강압성. 호흡 증산작용에 기적적인 영향을 미친다. 습도가 낮으면, 다시 말해서 건조해지면 수분을 보존하려고 증산작용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성장을 늦추고 잎을 마르게 하고 타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습도가 또 반대로 너무 높으면 가습해지면 충분히 증산작용을 하지 못해 등교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뿌리의 부패나 성장 저하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물은 참여가 나오는 거예요. 가습하면 물은 이유가 산소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걸 식물에 대입해보면 건조해지면 잎에서 수분이 빠져 시들게 되고 심하면 잎이 타거나 열매에 건조해가 나타난다. 이 건조해가 다른 말로 흰가루입니다. 반대로 너무 가습해지면 잎이 팽창하여 잎이 커지고 약해집니다. 그 결과 열매가 무르고 경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습은 산소 공급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하면 썩거나 고사하게 된다. 그런 2차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이제 순의 양을 줄어라. 한번 해봅시다. 순의 양을 줄어라. 순관리죠. 이건 어디서부터 표현해야 될지 애매하지만 포항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항의 성질에는 쪼대 땅과 모래 땅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쪼대 땅은 말 그대로 흙이 쪼우는 성질. 흙이 쪼우다 보니까 그만큼 뿌리 내림이 안 좋아. 이때 물이 아예 안 맞으면 흙이 길어버립니다. 흙이 길어버리면 뿌리가 근본적으로 못 내립니다. 반대로 모래 땅은 또 내리면 좋습니다. 근데 배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아예 물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뿌리 내림이 좋다는 뜻은 중간적으로 양수분의 숙비가 증가한다는 거지. 그래, 모래 땅에서 물이 좋아가지고 뿌리가 확 번지고 양수분을 확 먹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부가 확 증가하겠지. 증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끊긴다. 그렇게 되면. 아예 식물은 시들어버립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확 생장이 됐다가 물 부족은 좋지만 생산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참외는 무르고 별의별 열매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흙에 따라 뿌리 내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달라진다. 이런 표현. 이 다음이 이제 회비, 육비로 이어지면 되겠죠. 회비는 5대비로 N미랑요소가 적정히 섞여있지만 개분, 분분, 우분에 따라 5대비로의 성분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해요. 개분이 좀 더 질서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죠. 개분 위주로 넣으면 뿌리에서 양분, 흡비가 증가하므로 순의 양이 좀 더 굵어지고 더 많아진다. 이런 표현.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분, 분분, 우분 이런 이제 밸런스를 생각해야 돼. 비비도 같은 개념이고 비비에 질서가 많이 주면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순이 굵어지고 빨리 증가합니다. 정식해놓고 어느 정도까지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뿌리가 증가하면서 이 질서가를 먹기 시작하면 이 순의 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 순의 양을 줄여라 이런 부분에는 먹이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다음은 종자로 이어집니다. 참외의 종자는 열매의 특성, 온도, 다른 말로 후작이냐 전작이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모양, 색깔, 맛과 식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을 이 참외의 종자에서 차지합니다. 순의 양이랑 좀 더 관련이 있는 건 결국은 호박이죠. 호박이 이제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는 양수분의 흡비와 이어집니다. 꼬두박은 뿌리가 약하다. 그러므로 양수분의 흡비가 좀 더 낮다. 그런데 이제 열매 품질은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늦고까지 수확하기는 힘들다. 반대로 신토자 계통은 뿌리의 흡비가 강해지기 때문에 열매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하지만 좀 더 오래까지 수확할 수 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동물도 양수분을 꾸준히 잘 먹으면 가하지 않는 이상 오래 삽니다. 그런데 못 먹으면 그만큼 빨리 약해진다. 이런 표현이죠. 잘 먹고 잘 싸는 게 행복이죠. 이런 표현입니다. 잘 먹어야 활동성이 증가합니다. 요즘은 좀 더 다양한 호박 대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흡비의 차이가 발생을 하지만 그걸 잘 응용하면 내 조건에 맞는 그런 호박을 찾을 수 있다. 호박을 통해서 순의 양을 좀 더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죠. 2, 3년 단위로 호박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박은 양수분의 호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2, 3년 단위로 바꾸면 그렇게 되면 이 세력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슈득이 바뀌면 내가 물 주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 다른 말로 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농사 좀 잘 짓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은 호박을 잘 안 바꿔. 왜? 호박이 바뀌면 농사 스타일이 바뀐데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농약사는 항해사일 뿐이고 결국은 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건 결국은 농민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이 다음이 정식후 관리인데 11월에서 12월은 정식이죠. 정식후는 순의 양보다는 생과 살을 우선시하는 게 맞고 12월 1월에는 순치기 6, 8마디 8, 10마디 이렇게 순을 치면 그만큼 격가지가 줄어듭니다. 격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순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여 생육속도를 좀 더 낮춰줄 수도 있다. 그리고 1월 2월은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더 열매에서 뿌리랑 이제 순의 양을 좀 더 잡아준다. 이런 표현. 식물에게 열매란 자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아시 수정 후 순의 양이 증가하면 가가미 엇가리 개념으로 좀 수정을 해서 순의 양을 좀 늦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달마다 전략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잖아요. 자 2, 3월은 연속 착화를 통해서 꾸준히 순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 1월에서 3월은 온도 열매 조절로 중요하지만 뿌리 컨설팅 물주는 방법을 통해서 아예 자기만의 비배관리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참외 시세는 3, 4, 5월 초까지 확실히 좋기 때문에 이때 주량을 좀 더 증가시켜서 5월 말까지 얼추 먹고 살고 저축은 그걸 다 쳐도 묵고 살만큼의 이제 매출은 나가야 된다. 이런 표현 자 순의 양을 줄여 열매 숙기를 좀 더 증가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2, 3월 순의 양이 많은 농가가 드블리, 세블리, 연속 착화 및 수학의 결과물이 뿌어보다는 통계가 많습니다. 순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뿌리가 힘들겠죠. 자 또한 균충의 시작점과 폭발점에도 순의 양 다시 말해서 뿌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로 순의 양을 줄여 전체적인 생육 밸런스 및 한동 매출의 결과물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자 어때요? 저는 종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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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느낀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걸 토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파인의 지식이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밭에 맞는 그런 노하우를 만들면 된다. 그런 표현을 좀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또 해봅시다. 이상입니다.